자 안녕하세요 저 보호망이에요 반가 반가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제목은요 공동간병 일단은 우리가 간병인 보험, 간병인 사용일당 아니면 예전에 간병인 지원일당이죠 메르치에서 얘기한대로 특히 간병인이 나가는 경우 그거 외에는 거의 웬만한 보험사들이요 간병인 사용일당을 쓰고 있죠 가족 간병이든 외부에서 간병인 업체든 일단 간병인을 부른 다음에 지불을 해주고 간이 영수증이나 아니면 여러가지 입증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면 하루에 15만원, 20만원, 25만원 각 회사마다 틀린대요 이렇게 해서 간병인 사용일당 지급을 받고 있어요 근데 거의 다 손해보험 쪽이 그런 것 같아요 손해보험이나 또 몇개의 생명보험사들은 약관에 어떻게 나와있냐면요 요즘에 인건비가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10만원, 12만원, 지금은 12만8천원 이런식으로 간병인 업체에서 하루 일당으로 8시간 기준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정말 중대한 환자 혹은 1인시에 입원하지 않는 이상은 뭐 4명이나 3명, 6명 이렇게 서로 N분의 1 해가지고 공동 간병인 한 명을 고용하거든요 그러면은 3명이다, 3명 중에 한 명 간병인을 고용했다 그러면은 15만원이라고 치자구요 15만원도 되게 비싼건데요 물가상승률, 앞으로 미래에는 15만원 이상 나올 수 있는데 넉넉하게 높은 금액으로 간병인 한 번 불렀을 때 15만원 우리가 준다고 생각을 해보자구요 3명을 환자분이 있는데 공동간병, 한 명의 간병인을 불렀을 경우 N분의 1에서 이 3명으로 우리 15만원 나누면 한 명당 지불하는 금액이 얼마죠? 5만원이란 겁니다, 5만원 그런데 웬만한 보험회사들은 약관에 어떻게 나와있냐면 공동간병이든 간병에 써가지고 7만원 미만 시에는 가입금액의 50%만 지급이 된다라고 나와있어요 자, 공동간병인을 썼을 때 7만원 미만 나왔다 그랬을 경우 내가 가입금액이 10만원이다 그 50%면 5만원 나올 거고 15만원 가입했다, 50%면 7만5천원 그리고 반대로 20만원 가입되어 있다 50%면 10만원 지급을 받는다는 겁니다 물론 공동간병이다 보니까 N분의 1 하면 실제로 한 명 고용해서 내가 100% 자기 부담금 낸 것보다는 더 저렴하게 납부를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몇 군데 회사들은요 7만원 미만이든 7만원 이상이든 구별 없이 100% 15만원 20만원 가입금액 100% 지급을 해주는 회사가 좀 있다는 겁니다 그런 회사로 위주로 가입을 하셔야지 좋지 않을까 아무래도 간병인 혼자 쓰는 경우는 거의 그렇게 드물어요 일단 오늘 추천하는 흥생의 약관에서까 보험료가 정말 반값 보험료인지 한번 비교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타사 정말로 공동간병인 간병인 7만원 미만시에 50%만 지급을 한다는 독수조항이 있는지 그리고 과연 흥생은 없는지 흥생 외에도 다른 보험사도 있는지 없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다 같이 휘르 뿅 자 여기 보시면 우리 다사랑 통합보험이죠 다사랑 통합보험에 일단은 여러가지 장점이 생겼어요 특히 간병인 사용일당이 보험료가 40%에서 50%정도 정말 많이 낮췄습니다 뭐라구요 정말 많이 낮췄다 뭐가 낮췄냐 간병인 사용일당 금액이 많이 내려갔다는 거 이런 부분들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거 같고요 자 두번째 어깨 유일하게 유암병은 유암병원이 10만원까지 보장이 돼요 타산은 5만원 혹은 3만원 밖에 안되지만 일단은 10만원까지 유암병원 보장이 되는게 매우 큰 장점 세번째로는 상급종합병원 1인실 그리고 우리가 다인실 이런 부분들도 모두 다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 네번째는 제 얼굴 때문에 잘렸는데요 네번째로는 주요 특약 보험료가 인하가 됐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거 같습니다 자 일단은 흥생의 장점이에요 흥생의 장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네 제 얼굴이 있으니까 제 얼굴을 좀 제 얼굴을 그냥 없앤게 낫겠네요 네 자 일단은 흥생의 장점이 어떤 건지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흥생의 간병인 사용일당 지금 가위반도가 올라갔고요 가위반도가 올라갔고 통지의 의무가 없다는 거 통지의 의무는 아실 거예요 특히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직업이 변경하면 변경할 때마다 어 우리 배서해 가지고 직업을 변경해야 돼요 특히 사무직에 있다가 건설 현장에 일하신 분들은 소급종교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10년간 사무직에서 일했다가 다시 건설 현장에서 일해요 사람이 변경될 수 있잖아요 그 10년간 내가 납부하지 못했던 소급 적용에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1급 사무직일 때 보험료가 만원인데요 근데 내가 상급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상급으로 바뀌었어요 보험료가 2만원으로 올라가면 이때부터 변경된 시점에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처음 가해 시점에서 지금 변경된 시점까지 소급 적용이 되다 보니까 지금 뭐 10년간 유지했다 그럼 만원으로 12년 10년 그거 얼마죠 1년이면 12만원 10년이면 120만원 120만원을 소급 적용해서 납입을 해야 직업 변경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생면보험은 통지의 의무가 없기 때문에 직업에 대한 변경사항을 통지의 의무에 적용을 안 받는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흥생의 장점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간이 영수증으로 청구가 가능해요 타사는 간이 영수증으로 청구가 안 되고요 간이 영수증에도 짜고 치는 고수업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될 수도 있어서 간이 영수증으로 청구가 안 되지만 훈구생명은 간이 영수증으로 청구가 가능하게끔 약관 변경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약관 내용 5월에 변경이 되었는데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사업자 등록된 업체가 발행한 간이 영수증과 거래 방법을 추가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뭐 계좌이체 내역 등이 있겠죠 혹은 피보험자가 실제로 유상으로 간병임을 사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 등록된 업체의 증빙서류로 가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이 영수증으로도 청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보험금 청구할 때 복잡한 서류 그 보험금이 안 나온다고 하면 당연히 가입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간이 영수증으로 손쉽게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직업 변경 시 통지의 의무가 있어요 자 근데 직업 변경 시 통지의 의무가 없는 흥생으로 하시면 나중에 소급 적용된 보험료 인상 그런 거 안 느끼셔도 가능 괜찮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케어네이션이에요 케어네이션은 케어네이션이라는 등록된 업체가 있는데요 여기에 우리 가족이 등록한 다음에 나를 외부에서 따로 간병인을 안 부르고 우리 가족이 나를 간병을 해도 간병인 사용땅을 지급을 해 준다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오늘의 주제죠 공동 간병인 100% 보장을 바수가 있어요 타사는 공동 간병에서 n분의 1 했을 때 여기 약관이 나와 있죠 사용 금액 상관없이 8시간만 사용하면 100% 보장이 되지만 타사 같은 경우는 7만원 미만 시에는 가입금액의 50%만 지급을 해 준다고 나와 있어요 자 그 내용은 좀 이따가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 거고요 다섯 번째로는 요한병원 예 요한병원 제외가 20만원 요한병원은 6만원인데 최고 10만원까지 예 아 죄송합니다 최고 11만원인데요 6만원과 요한병원 또 특약 5만원이 있어요 요한병원 최고 11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7월에 한 번 더 경쟁력이 좋아졌다는 거죠 자 홍국쌤명 말해 뭐해요 지금 15일동안 전화가 많이 오고 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갈아타고 있습니다 자 간병인 사용일 땅 보험료가 대포인하가 됐어요 대폭락 소포가 아니에요 그냥 인하 아닙니다 가운데 뭐죠 대포 자 표준체 같은 경우는 남자는 18,000원인게 12,000원 약 32% 여성은 22,000원 여성분이 같은 나일 때 간병인 보험료가 더 비싸요 뭐 암 사망보장은 남자가 더 비싸지만 특히 간병인 그리고 재가급여 이렇게 살면서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료는 여성분들이 보험료가 좀 더 비싸다는 거 여성은 22,000원에서 15,000원으로 약 32%가 인하가 되었다는 겁니다 유병자도 25,000원인게 16,000원으로 약 35% 그리고 여성은 31,000원이 21,000원으로 약 32% 정도 인하가 되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흥생 언제 다시 원상이 회복될지 몰라요 하지만 7월달 지급 반값 그래서 타사 손해보험이죠 이거 노란색 보험은 어딘지 아시죠 게이 손해보험 여기 32,000원인데 훈구생명은 17,000원으로 정말 반값 보험료로 여기 보시면 간병인 사용일당 15,000원 했을 때 훈구생명은 12,000원 타사는 거의 25,000원 간병인 사용일당도 3만원 기준일 때 5,000원 간병인 요한병원은 타사랑 거의 다 비슷해요 하지만 합산하면 17,000원 하지만 타사는 28,000원 32,000원 그러니까 많은 차이가 난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여자분들도 합산해서 22,000원 타사는 25,000원 31,000원 38,000원 38,000원에 비해 역시 거의 뭐 30% 정도 보험료가 인하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2, 3년 전에 가입한 간병인 보험 다시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2, 3년 전에 그러면 2, 3년 전에 가입했으면 뭐가 좋을까요 나이가 2살이나 3살이 더 젊었기 때문에 나이가 더 어리기 때문에 보험료가 그만큼 저렴하겠죠 절대 아니에요 2, 3년 전에 가격보다 지금 가격이 보험료가 더 저렴하고요 보장 내용이 더 좋아졌다는 겁니다 아니 보험이 감염 갈수록 더 좋아져 더 안 좋아져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자 OO사 22년 6월달에 가입을 했는데요 간병인 사용일당 이때는 15만원 간병인 사용일당 요한병원도 3만원 이거 두개 같이 가입해서 20년나 100세만기일 때 남자는 36,000원 정도 여자는 36,950원 총 20년간 납입보험료는 약 875만 4,480원 이에요 요렇게 간병인 사용일당 요한병원이 3만원 더 올라갔습니다 일반 병원은 5만원 더 올라가고 요한병원은 3만원 더 올라갔어요 그럼 애도 불구하고 그때 50세였는데 2년 후에 지금 이제 52세 겠죠 여자도 52세 똑같이 했어도 합산 보험료가 2만7,000원 아니 2년 전에 가입했을 때는 보장한도도 쪘고 보험료도 3만6,000원인데 어떻게 2만7,000원이야 여자는 두살 어렸을 때 50세 기준일 때 3만6,957원 이었어요 근데 지금 얼마에요 3만5,917원 천원이 더 내려갔어요 그럼 애도 불구하고 보장이 요한병원은 3만원 그리고 간병인 사용일당 모든 병원은 5만원 더 보장이 좋아졌다는 겁니다 정말 미친 대박이에요 그래서 중요한건 총 보험료가 726만 3525원 지금 가입하면 두살 더 많은데 그래서 약 2년 전보다 지금이 얼마에요 지금이 120만원 정도 120만원 정도 저렴해졌구요 요한병원은 6만원 3만원에서 6만원 더 업그레이드가 됐고 그 다음에 일반 병원도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업그레이드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우 매우 좋지 않을까 자 홍쌤명 어 지금 10년 뒤에 2배 보장받을 수 있는 체증형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타산은 5년마다 10%씩 올라가구요 그리고 20년 완납이 끝내야 그때 체증형으로 2배를 줘요 하지만 흥생은 10년뒤에 2배를 줘요 네 그리고 10년뒤에 2배를 준다는 거죠 아니 20년뒤에 2배 주는 손해보험보다 10년뒤에 2배 주는 흥생이 좀 더 좋지 않을까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보험료는 또 얼마나 저렴해요 남성은 29,000원 타산은 34,000원 보험료가 약 15,000원 차이 15,000원 여성은 38,000원 그 다음에 타산은 46,000원 약 8,000원 정도 더 저렴하게 흥생이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간병인 사용일단과 함께라면 좋은 신규 2번 특약이 출시가 되었어요 우리 국내 생명손해보험 3,49인데 업계 최초로 우리 업계 최초도 좋아하잖아요 업계 최초로 요한병원 2번 집중케어가 표준체가 탑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게 도대체 뭔 소리야 요한병원 2번 비트 약이 첫날부터 90일 안도로 따로 탑재가 되었다는 거죠 요한병원 입원시 일당 5만원 요한병원 모든 요한병원 입원시 5만원 나오구요 그리고 의료 중고도 환자 그러니까 좀 더 아픈 환자들은 10만원 나오구요 그 의료 의료 고도 환자 의료 고도 환자는 정말 많이 아픈 사람이 20만원으로 가입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흥생명 그전에 요한병원 6만원 가입이 되죠 6만원과 모든 병원비 보장이 요한병원 되는게 11만원 11만원부터 의료 고도 환자 물론 의료 고도 환자는 1% 밖에 안되요 환자는 정말 심한 사람 근데 20만원 주죠 첫날부터 90일 한도로 20만원씩 그러면 90일 꽉 채우면 2,98 1,800만원 나오겠죠 20만원과 또한 요한병원 6만원 합사해서 26만원까지 보장을 보장을 봤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뿐만 아니에요 1인실도 종합병원 20만원 3급 종합병원 60만원 30일 한도로 보장이 되다보니까 첫날부터 20만원 40만원 그래서 60만원까지 보장을 보장을 다수 있고 내가 1인시이든 상급종합병원 일단은 1인시 입원하고 거기서 역시 우리가 간병인까지 불렀어요. 간병인 사용일단과 상급종합병원 1인시 합산하면 약 80만원 이상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새로운 특약이 나왔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은 50세 기준으로 월 3만원으로 준비하는 유암병원 유암병원 거의 다 얼마 가입하죠? 유암병원 거의 다 5만원 많아봐야 5만원 적으면 3만원 이렇게 가입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이거는 집에 있는 증권을 한번 봐보세요. 거의 다 3만원 많아봐야 5만원 하지만 흥무생명 같은 경우는 유암병원 25만원 플랜이 탑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일단은 유암병원 간병인 사용시에 첫날부터 10에서 25만원까지 보장이 되고요. 여기서 상급종합병원 1인시 입원했을 때 일당 75만원까지 이 플랜 같이 했는데도 보험료가 3만7천원 여성은 4만4천원으로 저렴하게 가입이 된다는 겁니다. 자 20년나 100세 50세 기준으로 샘플 말씀드릴게요. 일단 간병인 사용일당은 유암병원 제외겠죠. 15만원 먼저 가입을 합니다. 그리고 유암병원 보장이 되는 건 5만원 여기다가 유암병원 집중케어 티약이 있어요. 이 5만원 같이 가입하면 이렇게 합치면 얼마죠? 10만원이죠. 10만원 보장을 봐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상급종합병원 40만원 종합병원 20만원 합이 얼마죠? 60만원까지 1인시에 입원했을 때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이렇게 가입하시면 약 얼마죠? 60만원과 15만원 그래서 75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1인실 타사 누적 봅니다. 훈구 3명 안 보온 데가 돈양 생명만 안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그렇게 안 보고요. 훈구 3명 간병인 사용일당 유암병원 25만원과 타사 5만원 당연히 유암병원 입원했을 때 25만원 좋지 않을까요? 요즘에 실손보험도 유암병원에 장기가 입원했을 때 안 나와요. 그리고 암환자도 직접적인 치료가 목적이 아니면 유암병원에서 일단은 실비에서 병원비가 안 나오기 때문에 유암병원 25만원 꼭꼭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일단은 훈구 3명 간병인 사용일당 15만원 하지만 타사도 15만원 이건 똑같습니다. 하지만 간병인 사용일당 5만원 타사도 5만원 똑같아요. 하지만 타사는 어깨 누적을 보고 그 다음에 훈구 3명은 40만원까지 그리고 일단 보험료가 이번 달 거의 반값 보험료다 보니까 여기서도 훈구 3명이 장점이 있어요. 하지만 유암병원 입원시에 우리가 무조건 유암병원 입원시에 5만원 플러스 알파로 나오기 때문에 이 두개 같이 받겠죠. 그 얼마에요? 10만원 아니면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증 그 중증도 여기 보면 의료 중고도 여기 의료 중고도 환자 있죠? 의료 중고도 환자일 때는 이렇게 해서 10만원이니까 합산해서 15만원 그 의료 최고도 최고도 정말 심하게 아픈 사람 이게 두개 합산해서 26만원까지 25만원까지 보장할 바수가 있다는 겁니다. 타사는 근데 이게 없어요 아예 타사는 없기 때문에 보험료는 더 저렴하고 3차원 정도 그리고 유암병원도 더 업게이드가 돼서 한도가 높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참고로 우리가 특약이 나왔으면 보장 내용도 중요하지만 약관 해석이 중요하잖아요. 약관에서 한번 읽어볼게요. 유암병원 집중케어 2번비 특약이에요. 일단은 유암병원 우리가 지금 15만원과 유암병원 갔을 때 또 5만원 이게 플러스 알파로 이 밑에 특약이 나온다는 거죠. 이 밑에 특약이 유암병원 2번 집중케어 몸이에요. 피범자가 뭐 질병이나 재해가 발생되어 그 치료의 목적으로 유암병원 유암병원에서 우리가 아 밑에요. 밑에 가야 되죠. 피범자가 보장기간 중에 질병이나 재해로 인해서 입원했을 때 그 입원했을 때 무조건 5만원 위에 5만원과 밑에 5만원 합사해서 10만원이고요. 그리고 해서 보장기시 이후로 치료를 목적으로 유암병원에서 의료 중고도 의료 중고도 환자는 같이 받아요. 같이 10만원 나오는 거고요. 여기 보면 의료 최고도 환자 최고도 환자는 이렇게 같이 받는 거죠. 같이 받으면 얼마예요? 20만원 20만원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유암병원 입원 시에는 5만원 그 다음에 중고도는 10만원 의료 최고도는 20만원 이렇게 플러스 알파로 유해 유암병원 간병인 5만원과 같이 나온다는 거. 자 특약이 어차피 2, 3,000원 밖에 안 돼요. 이 특약 자체가 보험료가 매우 저렴하니까 이렇게 해서 가입하시면 매우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유암병원 입원비가 필요한 이유는요. 유암병원 병상수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빨간색 빨간색이 유암병원인데 계속 늘어나고 있죠. 상급종합병원은 7.9% 종합병원은 18% 상급 그 다음에 일반 병원은 21% 하지만 유암병원은 약 43.6% 43.6%가 지금 가장 유암병원 입원 병상수가 가장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장공백 회소를 위해서는 유암병원의 보장공백 그래서 보장공백이 해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질병의 환자가 주로 유암병원에서 입원할까요? 치매? 많겠죠. 편마비 뇌경세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중고도 환자가 약 60% 에요. 자 여기 보시면 알차이머가 가장 많죠? 그 다음에 편마디 뇌경세 파킨스 그러니까 약간 머리쪽에 있는게 가장 많구요. 그 다음에 암환자 뇌출혈 그 다음에 하반신 사지마비나 뇌출혈 폐암환자 무릎관절증 이런 분들도 유암병원에 입소를 많이 한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선택 입원 16.1% 그 다음에 의료경도 그냥 입원한 경우가 18.4%가 5만원 나오구요. 중도 고도환자가 다 합치면은 몇 프로에 한 63% 정도 10만원 지급이 되고 의료체고도 20만원 나오는데 확률적으로 1.7%밖에 없다는거 이게 적어요. 그리고 일단은 연령별 유암병원 주요 상병원 여러가지가 있어요. 이건 넘어갈게요. 깨끗이 있으니까 평균적으로 90일 이내 입원비중이 가장 높아요. 그리고 90일 이내 환자가 거의 82% 정도 유암병원의 한달 비용은 약 100에서 130만원 유암병원 입원당 거의 5만원 30일 한도라면 3,5,5 150만원까지 여기다가 또 5만원 나오면 150만원 30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작으면은 유암원과 유암병원 차이가 무엇일까요? 유암병원은 우리가 의료법이나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을 해주고 법을 받죠. 유암시설은 우리 제가급여 제가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노인복지법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적용을 받아요. 재원은 건강보험 이거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일단은 건강보험료의 11%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로 쓰이고 있어요. 2번 대상은 유암병원은 노인성질환 만성질환 외과적 수술 후에 회복기간이 있는 자로 의학적 치료와 유아관이 필요한 자 하지만 유암시설은 우리 유암원이죠. 장기요양 등급 판정자 기간종류는 유암병원이나 노인전문병원 이거는 유암원이나 유암센터 2번 판정기준은 없는데요. 일단은 유암시설은 장기요양 1,2등급 3,4,5등급 3,4,5등급은 3가지 중에 하나가 충족이 되어야 돼요. 치매 환자 집이 열악하던가 누가 나를 돌보지 않을 때 이럴 때 3,4,5등급도 심의를 받고 일단은 유암원에 입소가 가능합니다. 나머지는 유암병원은 병원이다 보니까 의사, 간호사, 약사가 배치되어 있고 본인부담금이 100% 100% 하지만 우리 유암시설 유암시설은 의사, 간호사, 약사가 항상 배치가 되어있지 않아요. 본인부담금은 20%고 80%는 국가에서 지원을 해준다는 거 김명님 보호막님 30일 다 채우면 어떤 건가요? 30일 채우면 180일 있다가 다시 보장이 됩니다. 같은 질병으로는 그렇게 해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거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타사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일단은 이거는 S화제예요. 네 S화제 S화제 여기 보시면 일단 15만원 있는데요. 여기 독소조항이 뭐라고에 나와있냐 이렇게 나와있죠. 1일 간병인 사용금액이 7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미만인 경우에는 가입금액의 50% 이게 나와있죠. 7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100% 그러니까 7만원 미만은 50%니까 얼마예요? 75,000원 그리고 7만원 이상 시에는 100%니까 15만원 지급을 받을 수 있다는 거 기본적으로 이건 S화제 어딘지 아실 거예요. 자 이거는 M화제 걱정되는 M화제 15만원인데요. 여기도 역시 7만원 미만 시에는 7만 5천원 네 그리고 7만원 이상 시에는 가입금액 지급 100%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 그런데 공동간병인은 당연히 M분의 1하기 때문에 7만원 미만 나와요. 그러면은 15만원에 50%니까 얼마겠죠? 7만 5천원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 M화제도 똑같습니다. 근데 손해보험만 그러냐? 아니에요. 생명보험 여기 어디죠? 동양생명도 그래요. 동양생명도 15만원인데 간병인 사용금액이 1일 7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만 지급 네 그리고 180일 그러니까 7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공동간병인 이런 내용은 없어요. 공동간병인 썼을 때 50% 준다 그런 내용은 없어요. 결론적으로는 공동간병이든 그냥 간병인 썼든 7만원 미만 썼을 때는 50%만 준다 동양생명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어디죠? 한화생명이에요. 한화생명은 7만원 미만 7만원 이상 그런 내용이 없어요. 결론은 7만원 미만 나와도 한화생명은 15만원 준다는 거 네 그리고 여기는 방문전에 추천했던 흥무생명 흥무생명도 15만원인데요. 아까 한화생명과 더불어서 7만원 미만 뭐 7만원 이상 그런 내용이 없잖아요. 결론적으로는 7만원 이상이든 7만원 미만이든 100%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도와주실 것 present 4만원 거북ifer трipper package онч ready connect úsica fine christ Probably like say 've and it really Good so in it on